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터리의 최신 트렌드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정말 힘듭니다 배터리. 자 오늘 배터리 완벽 분석해 주실 현대차 증권의 강동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다른 얘기 다 됐고요. 일단 폭스바겐 각형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그 뉴스까지는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로 각형을 안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그렇게 잘 나간다는 배터리 회사들 다 나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지금 우리 시장 혹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단 말이죠. 워낙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엘지화학 뭐 SDI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리고 다 무슨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냥 웬만한 회사들은 그냥 자기네 배터리 그냥 가져가는 것 같다. 그럼 뭐 배터리 회사들이 중소 자동차 회사들 몇 개 팔아봐야 얼마나 남겠냐.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우려들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폭스바겐이 내재화라고 각형한 거는 당연히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 좋을 건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1월 달에 리포트 냈을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폭스바겐이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온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생각보다 좀 강하게 빠르게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우려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고 하지만 저희는 또 나중에 반전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는 좀 더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이 각형을 하기로 한 거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 이번에 이제 폭스바겐 파워데이를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규모의 경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스바겐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그 천만대라는 생산대, 생산대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규모의 경제였거든요. 규모의 경제를 이제 가장 극대화하기에는 심플하게 만드는 겁니다. 심플하게 만드는 거는 이제 통일하는 거죠. 그리고 각형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왜 각형이냐.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걔네 폭스바겐의 2019년 판매량 40%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각형을 쓰니까. 중국의 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형을 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LG하고 SK하고 이제 소송이 있다 보니까 파우치를 썼을 때 어떻게 보면 공급사의 협상력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파우치를 쓰는, 만든 회사가 이제는 LG화학 정도가 가장 큰 회사가 생기는 거고 향후에 이제 SK가 이제 비즈니스가 약간은 좀 리스크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LG화학한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에서 또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 입장에서도 그거, 그의 반대급부로서 리스크를 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폭스바겐이 하겠다는 걸 핵심이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거하고 그다음에 노스볼트를 가지고 하는 건데 둘 다 배터리를 처음 만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인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를 인하우스를 한다고 했지만 그게 일부는 이제 파나소닉 같은 노련한 업체, LG화학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GM 같은 경우도 인하우스를 하고 있지만 그건 LG화학과 이제 50대 50으로 하는 울티움 세일즈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완전히 이제 거의 독립하다, 80%는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2030년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산업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놓고 약간 자기들도 지금 불확실성을 끼고 가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복서바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의 근심은 이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최고다. 그러니까 중국도 있고 내재화한다지만 이게 차가 안전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불나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생각해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험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무얼의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노스볼트가 아직까지 배터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검증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회사만? 지금 그때 화면에 보여준 것도 지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 화면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파우치 셀을 썼을 때 만약에 LG화학이 SK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굉장히 점유율을 파우치 셀에서 많이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파우치 셀을 만드는 큰 업체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LG화학의 파우치 셀을 많이 썼을 때 배터리 쪽의 주도권이나 공급 주도권을 배터리 업체가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자동차 입장에서는. 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들도 강한 소를 뒀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기술력이 확실히 있습니까?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 중국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뭐랄까 차세대 배터리 같은 경우도 스타트업들이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다들 준비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SDI라든지 LG화학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파나소닉 정도. 저희가 보기에는 기술력으로는 우리나라 배터리 2, 4, 3, 4 하고 파나소닉 정도가 글로벌하게 기술력은 탑인 게 맞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처럼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수준입니까? 아니면 예전에 무슨 LCD 디스플레이처럼 금방 중국이 돈 투자하고 사람 빼와서 투자하면 금방 따라올 수 있는 수준입니까? 사람 빼와서 그거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생각을 해보면 배터리 기술이 커머디티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면 지금 가장 아이러니한 게 원통형 배터리거든요. 원통형 배터리가 1990년대에 처음으로 상업화된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가 아직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까지도 도전해보지 않은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사실 오히려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다가 사고 나고 회사들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 업체들은 상당히 구조조정이 많이 됐고요. 그렇게 배터리를 만들려고 시도한 업체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원통형 배터리가 글로벌하게 3개의 업체들만 만들고 있다는 거 보면 쉽게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쫓아올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게다가 배터리는 자동차 쪽으로 가면서 안정성이라는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안정성을 뛰어넘어서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1등 자동차 회사에서 저렇게 하니까 그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만들어보지도 않은 노스볼트라는 진짜 듣보잡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다가 12조, 14조 이렇게 주문을 줬다고 하니까 공장 짓고 있는 데다가 그런 회사들도 다 검토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크게 기술력이라는 게 아주 극복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고 판단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테슬라가 했던 얘기를 한번 고쇼볼 필요가 있는데 배터리 데이 때 앨런 머스카가 그런 얘기를 했죠. 파일럿 라인에서 하는 건 쉽다. 그런데 그거를 양산으로 갔을 때 100배, 1000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00배, 1000배였나? 그 이상으로 어렵다. 훨씬 더 큰 숫자를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배터리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LG화학이 이번에 SK하고 소송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유도 뭐냐면 굉장히 아날로그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화된 그런 자동화된 라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화학, 케미스트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사람의 손 배터리 업계에서는 손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맛이 들어가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기술 격차 측면에서 굉장히 따라잡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아날로그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LG화학이 SK랑 쉽게 끝나지 않은 것도 그런 기술들을 특허를 내기보다는 보통은 영업비밀로 간소를 하고 있는데 그 영업비밀이라는 게 보통 인력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력에 대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더더욱 저희는 사태가 좀 커지고 있다고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은 경험치, 결국은 트라이 앤 에러 그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단시간에 따라오기는 쉽지 않다. 단시간에 나오기, 게다가 안정성이라는 이슈를 또 거기에 덧붙인다고 하면 검증받는 데 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너도 나도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폭스바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약간 그쪽에서도 패를 던진 겁니다. 말하자면. 배터리 업계에 다른 업체들한테 너무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는 상황에서 패를 던졌다고 보고 있고요. 말하자면 그것도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각형만 썼는데 만약에 원통형이라든지 파우치에서 그 각형보다 더 좋을 수 있는 다른 솔루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걔네 전반적인 배터리 전략 자체가 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로서도 상당히 지금 리스크를 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헤게모니 내에서 자기네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패를 던졌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스볼트는 그렇다 치고 CATL을 쓴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국 거. 그런데 사실 이제 글로벌 전기차 이전에도 폭스바겐의 저런 전 세계 1위 자동차 회사 메이커가 되는 데 있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선진출이라는 게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면 북경이라든지 상해 같은 데 가면 폭스바겐차 엄청나게 많잖아요. 폭스바겐이 전체 판매량의 40%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전기차 시대가 열렸을 경우에도 우리가 중국 시장을 놓치면 우리가 글로벌 1등 못한다. 그리고 테슬라가 먼저 공략 짓고 치고 나갔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전기 자동차 시장의 재편에도 중국이라는 건 상수니까 그 시장에 진출하는 글로벌 메이커들은 다 경쟁할 텐데 그러면 중국 거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확인시켜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적인 부분에서는 중국을 사실 따라가기는 어렵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전에 저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래서 미국이라는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미국 시장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기조도 그렇지만 중국에 굉장히 상당히 강하게 푸쉬를 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과연 중국 업체들이 공장을 지을 수 있을까 그건 또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일정 부분 마켓셔를 이룰 수 있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게 엘조학이 테슬라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마켓셔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긴 한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마켓셔를 차지할 수 있는 사실은 중요한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시장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 300만 대였는데 유럽이 110만 대 중국이 110만 대였는데 미국 시장 32만 대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전기차 쪽을 푸쉬를 할 수밖에 없고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 여기에는 지금 배터리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우리나라 두 개 업체랑 파나소닉 정도인 거죠. 그다음에 테슬라가 내저하는 일정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CATL이나 이런 업체들이 공장을 짓겠냐 그건 정말 쉽지는 않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중국 업체는 못 들어간다. 그럼 그 내에서 마켓셔를 얼마나 차지할 수 있느냐가 향후에 중국 업체들과의 마켓셔가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LG화학이 굉장히 강하게 미국 쪽에 드라이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LG화학이 이번에 보면 미국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GM과 제2공장까지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짓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화학하고 GM하고? 네, 맞습니다. 이미 50대 50 합작한 울티움 세일지를 갖고 있죠. 그런 형태로 해서 미국 내에서의 어떤 점위를 확대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물론 양적인 면에서 CLTL을 따라가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프리미엄 시장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아주 떨어지지 않는 정도 유사한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양적인 면에서도 어깨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프리미엄 시장이라는 게 확실히 있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한 4개 정도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폭스바겐에서 제일 마지막에 볼륨셀은 이거는 쌀, 싼, 당연히 인산철을 쓰는 겁니다. 중고 업체에 대한 관점이 있는 거고 중간 정도에 새로운 케미스트리로 망간 리치한 것들이 꼈는데 그다음에 삼원계, 프리미엄 이런 쪽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사실 양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거에 있어서 LFP를 당장에 이길 수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LFP가 뭡니까? 리튬 인산철이라고 해서 우리가 CATL에서 주로 하는 방식은 굉장히 가격이 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거리를 요하지 않는 시티카나 아니면 출퇴근용 차량들 300km 정도 맞습니다. 300km 내외에서 할 수 있는 차량들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더 많은 거리를 뽑기 위해서는 삼원계를 쓴다라고 거기서도 얘기를 했고 그 부분들이 얼마나 파이가 커질 수 있느냐 가격과 P와 Q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거는 거기서 얘기했던 게 망간 리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망간. 미션을 많이 쓰고 그 다음 니켈 비중을 낮춰서 전체적으로 코스트는 낮추고 어느 정도 거리를 갈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러한 유사한 케미스트리를 얼마 전에 GM이 CS 2021에서 얘기를 할 때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원계 배터리들 입장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에 약간은 싸면서 거리를 줄이면서 약간은 가격을 낮춘 그런 케미스트리에 대해 가지고 LFP랑 또 경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양산차 그러니까 좀 비교적 저렴한 차에 관련해서는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잖아요. 어쨌든. 그럼 그거는 CATL 계약점이 훨씬 좋으니까 중국 시장이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 중국 업체가 미국 못 돌아갈 거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중국과 유럽에서의 시장 점유율의 하락 중국에서는 확실한 하락 미국에서 이제 벌충한다 이런 건데 그러다가 이제 고보가 같이 진짜 차세대가 뭐가 나오는데 차세대는 또 전고체 배터리가 있잖아요. 일본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이전투구 하다가 일본이 훅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참 어려운 분야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모 업체가 전고체 배터리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전고체 배터리를 했더니 90%를 잃어놓고 나머지 10%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나머지 10% 하는 게 90%보다 어려울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긴 했거든요. 사실은 전고체 번지가 언제쯤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 지금 나온 데이터상으로는 또 리튬이온 배터리 지금 리튬이온 사실 전고체 배터리도 리튬이온 배터리이긴 하지만 편의상 좀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에 있는 배터리 케미스티랑 비교했을 때 지금 상당히 압도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퀀텀스케이프가 지금 나오는 데이터가 거의 최신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삼원계 배터리 쪽에서 계속 발전하는 데이터랑 비교했을 때 아주 압도적이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금 베일에 쌓여있는 게 도요타일 텐데 도요타가 어떤 데이터를 들고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보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들이 이제 처음에 냈을 때 키로와트당 대략 한 500불 정도에 일단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키로와트당 500불? 키로와트당 500불. 그런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이제 웬만한 업체들은 대략 팩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130불에서 140불 정도인데 뭐 지금 테슬라도 그런 얘기를 했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10년 안에 지금 50% 낮추겠다. 하니까 이제 2030년 정도 되면 저희가 보면 7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지금 원래 이제 일본에서 나왔던 계획들을 보면 2030년 정도에 키로와트당 대략 100불 정도에서 기존의 업체 기존의 이제 케미스트리랑 페리티를 맞춘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리튬이온 배터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높이면서 만약 정말로 70%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 가서도 이제 가격이 안 맞는 겁니다. 이제 과연 그때도 이게 정말로 지배적인 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것들이 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벌써부터 저희가 보기에는 정거제전지가 무조건 된다라는 관점에서 하기보다라는 왜냐하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도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좀 같이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 또 봐야 될 것들이 아직 검증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게 그런데 애초에 논리는 우리 배터리 3사가 유망하다라고 했던 논리는 바꿀 수 없다. 한 번 들어가면 이게 무슨 안전성도 있는 데다가 워낙 이게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폭스박에 줄 댔어요. GM에 줄 댔어요. 포도에 줄 댔어요. 다 선점해버리면 다음에 못 바꾼다 이거. 이런 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대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CATL 썼어. 어떤 형태로든 노스볼트 썼어요. 그러면 폭스박에 내서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후회를 해. 그렇다고 못 바꾼다는 거지.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못 바꾼다는 약간은 그거는 저는 좀 아니. 왜냐하면 아니다라기보다는 자동차 업체들 완성차 OEM 입장에서도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자꾸 과점화되는 것들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계속 경쟁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EGMP 1차에는 SK를 넣었다가 2차에는 LG를 넣었다가 3차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업체들을 몇 가지를 경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시험을 하고 트라이를 할 겁니다. 당연히 품질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서 그 업체들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 거는 이건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거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차종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배터리 3사가 정확하게 지금 계약 매진대가 대충 어디 어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들은 중국의 업체들을 빼놓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은 다 하고 있죠. 다 맺어놨어요? 맞습니다. 테슬라, GM 뭐 다 하고 있죠. GM, BFW, 다임노머.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은 하고 있습니다. 비중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유럽은 그 전부터도 저희가 이번에 1월에 나왔던 리포트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유럽은 점유율이 낮아질 거라고 이미 시그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빠르게 나왔을 뿐인 거고 빠르고 너무 강하게 나왔을 뿐인 거고 왜냐하면 그 전부터도 유럽 내에서는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배터리 쪽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했고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노스볼트도 있지만 이런 업체들에 투자를 해가면서 배터리를 자기네들이 내재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강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이 폭스바겐에 의해서 좀 빨라졌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그러면 거기서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냐. 그렇지 않다. 미국 같은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배터리 업체들이 어떻게 전략을 펴나가느냐가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엘조학이 이번처럼 예를 들어서 GM처럼 J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저희는 생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 부분에서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가정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거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이제 굉장히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했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 질문이 사실 좀 무식한 질문이긴 한데 우리 반도체를 떠올리는 투자자들도 있고 배터리를 보면서 아까 정프로가 얘기했듯이 디스플레이를 떠올리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한국의 기술력이라는 게 적어도 D램 쪽에서의 메모리 쪽에서의 삼성전자 수준까지 올라가면 야, 이게 LG화학이나 삼성 SD가 얼마나 좋은 회사가 되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배터리는 디스플레이 같은 거야 양산 체제에서 시장 있는 쪽에서 중국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시각. 어느 쪽이 가까운 겁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배터리는 또 배터리 나름대의 특성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이라는 거는 안보랑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최근에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장 이슈에 관련돼서 폴리실리콘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향후에 에너지 관련된 쪽들은 디지털라이전션이 되면서 정보와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가 에너지 산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으로 반도체와 LCD처럼 이렇게 양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일단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배터리 산업은 굉장히 초기 단계라는 겁니다. 전 세계 페네트레이션은 작년에 3%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니스가 초격차가 되었지만 초기에도 그랬었냐라는 거죠.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경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반도체 산업 처음에도 지금도 굉장히 많은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검증해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1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산업이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해 나가야 될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 산업은 성장 산업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이미 시장이 올라와 있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은 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 산업은 그래서 여기 와서 벌써부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세 회사 중에 어디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LG화가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SDI가 아주 근소한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로 정고체 전지가 차세대가 된다고 하면 정말로 그것이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SDI는 SDI 나름대로의 그런 쪽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각형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SDI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시장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국내 업체들 전반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기보다는 또 SDI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은 또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G화학, SDI, SK 이 정도 순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이 근데 전통 강자죠. 제일 규모도 아마 크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이제 분사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분사하고 그런 과정 역시도 주가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주가에는 사실 이미 상당히 녹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반영이 돼 있다. 왜냐하면 캐파나 이런 것들,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사실은 매출액 대비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이미 SDI나 SK, SK 이 정도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SDI나 이런 것 대비해서 멀티풀 자체가 상당히 이미 많이 할인을 받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이미 분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미 반영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뭐 충분히 이제 올해부터는 이익도 굉장히 잘 나올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쪽에서의 이제 MS를 뭐랄까 좀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분사 이후에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서 물론 이제 일정 부분 할인은 받겠지만 할인을 받더라도 지금 상황이 가격이 이제 비싸다고 할 정도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에 이제 분사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합쳐져 있음으로 인해서 부각받지 못했던 다른 사업부들도 특히나 이제 정보존제 소재 사업부나 이런 쪽 사업부들도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우려들을 좀 뭐랄까 마켓쇼 측면에서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벤트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언제 상장돼요? 올해 하반기 중이 아닐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주간사는 선정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에 상장되면 그때 솔루션 사는 게 더 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에너지솔루션? 그거는 이제 얼마에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기 괜찮은 때입니까? 지금 좀 빠지긴 빠졌잖아요 LG화학이요? 아니 뭐 그러니까 3사가 다 빠지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3사가 다 빠졌고 어저께 SK이노베이션 LG화학이랑 SDI는 좀 반등을 했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뭐 최근에 시장 상황이 워낙 성장주한테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일정 부분 조정받을 수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폭스바겐이 이런 식의 전략을 들고 나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3년 정도의 영업이익이나 그런 쪽들에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사실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배터리 사업에서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그 3년 내에 또 어떤 식으로 만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또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너무 이제 비관이 팽배했을 때가 좀 바닥에 가까울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터리 이 정도만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 거의 다 아마 저희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저희가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 잘 해주신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원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2부에서 만나요